캐틀은 원대 중에서 제일 쉬운 캐릭안인가? 해방 기출이 가는길 바랍니다 계속 으 으 으 으 네 네? 그럴만하지 나는 피골 있는 적은 진짜 미니 Fox 나 지금 완전 빨리 잘한다고? 6개월 만에 잘한 버린다고? 진짜 늦게 잘한 거 아닌가? 6개월 만에 이 정도인데 어? 맞는 건 없어. 맞는 건 없어. 다는. 아이고야 마린 온다. 아이고 틀렸다. 틀렀네요. 어떻게 말해 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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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시간 끌려주면은 뭐 나는.. 아, 둘다 아, 둘다 이렇게 보면 워너는 진짜 괴삭이야 근데 테란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사실... 애매하긴 하지 일단 뭐 그런 기회는 주말이 잘되나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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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벌쳐 드롭이 거의 무조건 적으로 올 것 같은데 종체 나가요 종스타야? 레이스가 조금 빠르네 원어는 주스타링 아니 8배락 원어는 8배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빠르긴 하네 1배락 너무 불리한데? 원어는... 이런 원어는 낙지긴 하네 네 1배락 2배락 1배락 2배락 둘 1배락 미 testament 저거 벗는 아닌 것 같은데 안 desse 니트 왜 레이스가 안 오느냐 저는 안 하는 미술 R.T.E.A.A.. 에이터이인 줄 알았나 본데? 뭐 하는 사람이래? 아 무슨 짓거리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